자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줌수업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발병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좀 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물질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조현병 조울증의 경우에는 신경전달물질체계 중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요게 이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이 약들은 도파민의 작용을 눌러주는 약 세로토닌의 작용을 눌러주는 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쪽 계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경전달물질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가 현재 밝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 신경전달물질체계 이상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멀쩡하던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위장이나 이런 걸로 따이자면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작용한다 위산과다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위에서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신경전달물질이 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질환이 뇌의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오케이고 현재 누구나 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 뇌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1970년대 말에 처음 등장했던 이론이 소인 스트레스 보경이다 라는 이론이 등장했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이것이 더 정교화되어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보경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vulnerability stress coping competence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취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신질환에 걸리기 쉬운 뇌 그러니까 뇌가 탈이 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병이 발병한다 라고 하는 이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보자면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 뇌가 정신 뇌가 탈이 나기 쉬운 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인체를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인체에 약한 부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등등 이렇게 우리들의 인체의 어떤 장기관이라든지 인체의 기능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부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가다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접하게 되었을 때 장기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그 취약한 부분 쪽으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쭉 받는 상황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위장질환이 생기는 것이고 위장병이 생겨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질환이 생겨서 심장병이 생겨서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기고 등등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오래 받다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뇌가 탈이 난다 뇌가 정보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탈이 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쉬운 게 위장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면 쉽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위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좀 낯선 음식을 먹거나 좀 거친 음식을 먹거나 맵고 짠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이 위장이 탈이 나서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또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화를 못 시켜서 절절 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은 뇌는 위장하고 되게 비슷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인데 뇌도 소화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뭐를 소화하는 기관이냐 뇌는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오감이라 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촉감으로 느낀 것, 냄새 맡은 것, 맛으로 본 것 등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오감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여러 정보들 이것을 내 기억하고 대조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은 좋은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정보를 소화하고 처리하는 그 기관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죠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뇌는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이 익숙한 환경에서는 괜찮은데 낯설거나 또는 음식으로 짜면 맵고 짠 것처럼 외부 환경이 좀 가혹하거나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 누가 나한테 화를 낸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낯선 환경이거나 또는 나한테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거나 등등 이렇게 되면 뇌가 정보 처리를 못해서 절절 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위산이 왜 많이 과다하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화를 시키려고 위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해서 위산이 많이 나온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뇌에서 정보 처리가 잘 안 되고 하면 아마 어떤 면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뇌에 정보 처리를 촉진시켜주는 엄청 좋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게 되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그다음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종합이 돼서 생각이 잘 되고 원래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정보 처리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기분을 업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인데 문제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한 정도로 나오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하면 이게 이제 탈이 난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위산으로 다시 비유하자면 위산이 적당한 정도로 나오면 이게 소화를 촉진시켜줘서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이것이 오히려 위벽을 갈아내는 역할에서 위벽에 통증을 일으키고 괴양을 가져오고 위괴양이라든지 이런 위벽에 구멍이 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안 좋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위장이 탈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뇌가 탈이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뇌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평소에는 좋은 물질인데 정보처리를 촉진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정보가 이상하게 처리되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연합시키고 이상하게 결론에 도달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탈이 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그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러면 발병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대다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일치해서 생각하는 정신질환의 발병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을 우리가 생물심리사회 모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사회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처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대처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십니까 이건 심리적 요인이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병이 발병을 한다 어느 하나라도 괜찮으면 발병을 하지 않을 텐데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장기간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접했을 때 그것에 잘 대처해내지 못하면 발병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병 원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또는 다른 정신질환도 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인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사회적 요인도 작용하고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발병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처를 할 때에도 치료를 할 때에도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에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약성 부분에 우리가 뇌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약을 먹는 거잖아요 약을 먹어서 지금 지나치게 과도하게 활동하는 도타민이나 세로토닌을 눌러준다 그다음에 약을 먹는 거 이외에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잠을 규칙적으로 잠을 푹 자주는 거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거 이게 다 뇌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잠을 규칙적으로 푹 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부분에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줘야 되고 부득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발병 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증상의 겉과 속에서 연기와 불의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생기면 불을 꺼줘야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일어난 이유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하면 이 불에 끊임없이 재료를 공급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말하자면 일종의 장작 장작과 같은 뗄감의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무튼 증상이 생겨났다 할 때는 우리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에 입각해서 생각하자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처능력을 강화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대처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두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대처기술이고 또 하나는 보호요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대처를 하면 좋은데 대처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그러니까 긍정성, 부정 이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긍정적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별일이 아닌 게 되는데 부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작은 것도 큰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또 세상은 상당히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이야 등등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작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신에게 하는 싫은 소리 한마디가 크게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비유로는 우리 당사자들이 늘 안 좋은 쪽에 테레비 채널로 따지자면 늘 안 좋은 쪽에 그거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하게 만드는 쪽에다가 테레비 채널을 맞춰놔 놓고 있는데 이것을 테레비 채널을 긍정적인 쪽으로 돌리는 늘 내가 보고 있는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대처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카드를 가져야 돼요 자기가 대처하는 방법이 늘 한 가지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자기를 나무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듣고 이런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윗사람한테 적절히 자기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그 자기를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나 둘밖에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대처기술을 함양시켜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어떤 대처기술이 부족하냐 우리 당사자들에게 조형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우리 조형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결국은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를 봤을 때 다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거든요 삶에서 뭔가 힘든 상황에 자꾸 부닥치게 되는데 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게 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관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자면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자꾸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당사자들의 비주장성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형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다들 집안에서 얘가 착했다 어렸을 때부터 얘가 착했다 착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당사자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특징을 착하다는 데에 두고 자부심을 느끼는 당사자들이 꽤 있어요 나는 착하다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착하다는 거 하는데 착하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이것이 비표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안 한다 입을 꾹 닫고 산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닫고 말 안 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닫고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입을 꾹 닫고 참고 지나간다 하는 것인데 참고 지나가다가 보면 사회생활에서 자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고 괴롭힐 의도가 없어도 불편한지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그러면 본인은 계속해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처기술 부분에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말하자면 바꿔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비주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는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입을 열게 만들 거냐 자기 속상한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애로 만들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비주장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이죠 결국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애를 어떻게 긍정적 관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본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이냐 그러니까 비주장성의 문제와 비주장성을 주장성으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으로 긴 관점도 바꿔주는 문제 이게 대처기술에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본인의 대처기술을 바꿔주는 것만이 아니고 본인이 적절히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가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 이것을 막아주는 가족의 보호 요인 주변 환경의 보호 요인이 이제 튼튼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대처기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텨낸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비유할 때는 자동차로 따질 때 자동차 반바, 범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외부 충격이 와도 외부에서 스트레스 자극이 와도 범버가 튼튼하면 외부 충격이 와도 범버가 튼튼하면 견뎌낸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이 보호해준다 가족이 보호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지가 절절매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이크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절절맬일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같이 의논해주고 같이 의논해주는 것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당수 가족분들이 보면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어떤 망따를 당한다 뭐 등등 할 때 가족이 나서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대신 나서서 해결하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신 나서서 해결하시게 되면 이게 과잉 보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비유하자면 일종의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수학 실력이 늘듯이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듯이 이렇게 직접 자기가 풀어보는 걸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을 스스로 국민하고 고민해서 그 상황을 풀어내고 풀어내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지만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고민하고 국민하고 해서 그걸 풀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 기술이 발전해 가고 사회 적응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부모들이 애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하게끔 옆에서 지켜만 봐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직접 들어서 대신해 준다 대신 사회생활에서 꼬였는 걸 대신해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네가 우리한테 좀 잘해줘야지 그러면 되느냐 하고 해서 부모님이 자꾸 대신에 나서서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애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한 애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발병하기 전까지 상당수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해서 애를 약하게 키웠다면 지금 와서 이제 발병한 이후에 지금 와서는 지지해 줄 부분은 강력하게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서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나서지 말고 딱 내버려 두고 지 혼자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선이 뭐냐 가족분들이 보면 흔히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지해 줘야 되는 건 지의 상처받은 마음 그거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고 하니 진짜 속상했겠다 화났겠다 그러니까 그래 뭐 등등 하여튼 뭐 괜찮아 그런 친구들 없어도 얼마 전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잘 위로해 주고 달래 줘야 되고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이렇게 지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주고 네가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대단한 애야 괜찮은 애야 좋은 애야 뭐 등등 이렇게 지의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 줘야지 되고 되는데 흔히 보면 이 부분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가 막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와서 속상해 하는데 오히려 애를 나무라고 애를 네가 갖다가 처신 처세를 똑바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네가 뭐 뭔가를 잘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고 이만한 일에 그렇게 질질 짜고 애가 바보처럼 남자답지 못하게 그러느냐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러느냐 식으로 대범하게 돼야지 하고 애를 오히려 막 혼내고 나무라고 심리적인 측면은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안 그래도 밖에서 상처받아서 비틀비틀하는 애를 부모님이 한 대 더 때리는 식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애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의 입장은 마치 우리가 복싱 같은 데에서 링 위에 나가서 애가 싸우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면 이쪽의 코너에서는 코치가 들어서 물 마시게 물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막 수건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다시 땡 하면 지가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내가 부모가 대신 링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치가 대신 링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듯이 지가 오늘 집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면 오늘 집에서 막 다독여서 내일 되면 다시 눈뜨고 씩씩하게 나갈 수 있게 해 주면 여기까지가 부모가 할 일인데 부모가 들어서 직접 그 친구를 불러서 뭐라 한다든지 직접 갖다가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쫓아다니면서 막 해결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의 능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 부모님의 여러 가지 부모님께서 자제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 측면에서 나는 네 편이다 너는 항상 괜찮은 애다 너는 대단한 애다 괜찮은 애다 이렇게 계속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정서적으로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이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경감되고 나면 회복기 미해결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항상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에서의 비주장성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역시 이야기했던 건데 좀 더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발병하고 나면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들 이래서 발병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애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그게 병이 됐던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어려서 지가 막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했던 게 있는데 그거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군대에 가서 기한 많이 받아 그런 거 아닌가 또는 뭐 대학을 자기가 서울대를 꼭 가고 싶어 했는데 서울대를 못 가서 서울대 시험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상당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왕따 당해서 그랬다 뭐 등등 군에 가서 고참들한테 갈굼을 당해서 그랬다 또 연애를 하다가 시련을 당해서 채여서 발병을 했다 등등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부모님도 하시고 당사자도 내가 그래서 발병했다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채여가지고 그 길로 내가 발병을 했다 부터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족분들이나 또는 당사자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발병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들 그게 발병하는 데 있어서 10% 영향을 미쳤던 20% 영향을 미쳤던 30% 영향을 미쳤던 부분적으로는 다 그게 작용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이지 뭐 군대에서 심하게 두드려 맞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시험에 떨어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왕따 당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만 발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한다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인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장기간에 그것도 한 번에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 장기간에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스트레스 장기간의 스트레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지속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에 적절히 대처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발병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발병 이전에 스트레스는 결국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사회적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대인관계에서의 발병 이전에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우리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뭐가 스트레스냐 라고 할 때 일이 많아서 발병했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공부의 양이 너무 많이 과중에서 발병했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대인관계 문제예요 대인관계가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발병을 하는데 저는 이걸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적인 거는 밖에서의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집안에서의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하는 게 계속해서 불편하고 어렵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 처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늘 어렵고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을 대하는 걸 피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울증 당사자들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자기식으로 막 다가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애들이 이게 잘 처리가 안 되면 집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집에 부모님들한테 신경질을 낸다거나 또는 지방에 틀어박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께서 그 애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서 애를 잘 다독여주고 애를 잘 위로해주고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듯이 정서적으로 부모님께서 잘 지지를 해주면 애가 집에서 힘을 차리고 다시 밖에 나가서 그 문제에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풀어나갈 텐데 부모님께서 그런 걸 잘 못 알아차리고 애가 집에서 신경질을 낸다고 너는 왜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느냐라고 애를 쥐어박고 애가 지방에 침을 해서 지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왜 공부 안 하고 틀어박혀 있느냐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느냐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애가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쥐어박아버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다가 집에서 부모님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져 버리면 애들은 갈 데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상의 세계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상상의 세계 망상 속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병 이전의 스트레스 요인에 추가해서 발병 이후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추가가 됩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스트레스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불과 연기와 불에 비유해서 이 불의 뗄감에 해당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불이 나서 연기가 펄펄 오르면 모르는 이 상황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불을 끄려고 하면 일단 뗄감을 다 빼내야지 되죠 근처에 뗄감이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기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음보다 멀리해서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요인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더해서 발병 이후에 추가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약물 부작용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돼요 또 그리고 증상 자체도 스트레스 요인이 돼요 환청이 늘린다 환청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이 자꾸 치매 당하는 것 요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당사자가 무슨 올바른 생각을 하겠느냐 싶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다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치료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치료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여하한 상황에서도 항상 본인의 뜻을 물어봐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비표현적인 것 비주장적인 것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결정권의 문제 이거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치료에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결정권 이 부분은 뒤에 가서도 또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일반인들의 또는 이웃의 낙인이라든지 편견 이런 것들에 따른 피해도 발병 이후에 되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우리가 병이 발병하고 나면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흔히 사회적 붕괴가 오고 그러니까 사회적 붕괴가 온다는 것은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발병하고 나서 수년 안에 사회적 붕괴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적 붕괴가 오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따라오게 돼 있죠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완전히 여기서 끝난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절망적인 그러니까 여러 자존감이 상하고 자부심이 상하고 절망 속에서 지내게 되는 이런 심리적 붕괴 현상이 오게 되죠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학술적인 이야기를 일단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자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조현병과 조울증을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하는 지금 이론이 인정하는 원인 이야기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탈인하기 쉬운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뇌의 질환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말 만으로는 이 원인에 대한 설명이 또는 이 병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뇌가 문제가 있다 해서 약만 먹는다고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뇌의 질환인 건 맞지만 이 뇌가 왜 탈이 났느냐 라고 할 때에 뇌의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으로 동원해서 설명해야만 이 뇌가 탈인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발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도 취약성 요인에 개입을 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약물치료와 잠 충분한 잠 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 주는 것이고 스트레스 요인에 개입을 해 주는 것이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최소화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 본인 자신의 대처기술을 향상시켜 줘야 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 주는 그에 대한 지원 지원은 달리 말하자면 정서적 지원 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그의 대처기술과 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것들로 그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모형으로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가장 공인된 정설입니다 여기까지 그래 지금 시간에는 학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생각 발병 원인에 대한 제 생각은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저는 발병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제가 쉬고 나서 질의응답 받고 쉬고 나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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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